폰투데이 포레스트 그린 제품의 오티모스 LTE2 카드 수납형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. 색상은 브라운 색상이구요. 제품 포장을 열어보면 안쪽에는 액션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필름 한 장이 수납이 되어있습니다. 케이스 안쪽을 보시면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안쪽을 보시면 카드를 한 장 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습니다. 모거폰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끼우실때는 위쪽에서 아래로 밀면서 장착을 하시면 되구요.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작업을 위해서 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. 아래로 깎아게도 합성형 말씀하실 수 있어요. 지성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